네 저런을 주겠습니다 하하하하하 금방 성공을 하려 안녕하세요 니들 이찬입니다 감사합니다 니들 이찬입니다 이걸 팬들한테 추천해주고 싶다고? 편집은 저희가 안하는데 괜찮으십니까 여섯 대박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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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유입 아하 야 우리가 잘해 에이그 나 눈 떠도 돼요? 아뇨 할로 할로 헬로 헬로 아니 근데 언제 눈 떠? 어디까지 가? 눈 떠, 눈 떠, 눈 떠, 눈 떠 뜨래? 샤이니스팩 안녕하세요, 민아진 샤이니입니다 저희의 19번째 게스트라고 합니다 19번 행운의 숫자야 진짜?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근데 뭘 찾으면 돼요? 오, 찾았다! I found it 너무 쉬운데? 찾았다 자, 여기 봐 30했어요 너무 잘 찾는 거 아니에요? 그만 좀 찾아봐 사과목지 아니 몇 개 찾은 거야? 골라서 써 골라서 쓰자, 우리 고르면 돼 야 이거 단체 미션 먼저 하자 뭐야? 뭐야? 알려줘 샤워를 위한 현실 짤 제작 일단 태민이 먼저 이것은 행복해서 흘리는 눈물 시작 빨간 물을 아, 뭐야? 그래, 다시 잘생긴 얼굴 좀 보자 잘생긴 얼굴 좀 보자 시-작! 아 아까워야지 오 쪼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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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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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영광보다 이것은 행복해서 흘리는 눈물 아 이거 못 쳐놨어 자 이건 최민호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야 내가 할게 무대를 미워하는 거야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퇴근 1분 전 퇴근 1분 전 시작 퇴근 2분 전 시작 야 초록곡 쪼록 저도 그럼 오케이 이번에 카메라를 여기로 와서 앨범 수록곡 중 가장 좋아하는 본인의 파트 무엇인지 한 소절 불러주세요 앨범 수록곡? 사갑던 심장 네 손에 그 운명을 맡긴 채 You know this You know this 이렇게? 좋습니다 네 초록곡 들어왔다 재밌는 거 없어 재밌는 거? 이거 하자 웃지 않고 멤버별 주적 댓글 읽기 오케이 이거 참 체리네 야 안 웃으면 되지 할 수 없긴데 나도 우리나라 3대 마요 1. 참치 마요 2. 치킨 마요 그리고 온유야 내 청혼 거절하지 마요 다른 뭐야 이거 단체미 단체미 민호를 보고 나는 생각했어요 나는 이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 태어난 것은 아닐까? 아니 민호가 이 세상에서 생물이긴 한 걸까? 신이 민호를 만들고 아름다움을 찾 자기가 웃어 자기가 웃어 자기가 웃어 자기가 웃어 여기서 꿈이 있잖아 읽어줘 나 그냥 읽고 삐빅 사람 두 명이요 아니 학생 혼자인데? 내 마음속엔 티라미 사람 하하하하 이미호 아하 야 이거 왜 이렇게 못해 우리 삐빅 사람 두 명이요 아니 학생 못해 야 야 야 이거 왜 이렇게 못해 우리 이거 왜 이렇게 못해 아니 내가는 내 자신 너무 웃겨 아 미치겠다 나 빼가면 안 돼? 개인 리션 폴링 기상을 위한 모닝 기상송 들려주기 기상송은 유학스럽게 해야 돼 어 그럼 너가 할 거야? 이는 그냥 가위바위보 살래?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오케이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예 잘 된 거 있어 그래 예야 일곱시다 끝부터 보여줘 화나게 보여줘 일어나 세정다 우리 이번 신곡에서 맘에 드는 파트 동시에 추기 각자 카메라 보면서 이제 상의 없이 인지야 헛은 거 하지 마라 다 인지야 다 인지야 당연히 안 했어요 하나 둘 셋 넷 떵 떵 떵 떵 떵 떵 떵 떵 언론 홍보적으로 미는 걸 해라 야 이거 우리 이거 한번 해보자 단체 미션 초성 퀴즈 어 나 이거 알 거 같아 샤월 샤월 언제든 니 믿어 언제든 내 샤월 내 샤월 오브리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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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일 러브 에브리또 마일 러브 에브리또 마일 러브 그 가사 아직도 내 삶에 에브리띵 마일 러브 샤월 아직도 내 삶에 에브리띵 마일 러브 에브리띵 마일 러브 우리 가사다 가사 그거네 마일 러브 어 잠깐만 이거 채민호 샤월에게 추천하고 싶은 홈트레이닝 동작이 나 진짜 이거 추천하고 싶어 이게 진짜 간단한데 정말 좋은 거 이게 뒤에 꽉지를 끼고 그냥 이렇게 스트레칭하는 거야 어? 진짜? 어 그냥 이렇게 어디가 좋은데 이렇게 하면 이러면 여기 이 외복사글 쭉 늘어나서 네? 접는 거야 이거를 요가 너무 착하다 야 안 되는데 왜 추천하는 거야 저는 샤니월드 팬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트레이닝 그게 있거든요 어떤 거예요? 그 이런 거 있잖아요 뭐야 어이 짱스 이걸 팬들한테 추천해주고 싶다고? 그럼 온유형도 하나 해야겠다 나는 그러면 뭐 되게 쉽게 이런 거? 아 내 몸 기그를 해요 이거 초록불 오케이 나는 뭐 하면 안 돼 채민이 건데? 개인 질문? 이번 타이틀곡 가사 한 문장을 몸으로 표현하기 안무 제외 안무 제외 아 오케이 이거 할 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해봐 어? 어? 알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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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것 같은데? 맞춤 봐 아니면 그 아니 그 아니 그 아니 그 아니 그 아니 그 끝났어 이 놈이 이 놈이 이 놈이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어렵게 이거 이렇게 하면 되잖아 내게 전화하지마? 아니 끝났어 너의 러브 오! 걔 둘이 선배님이 장난치시는 걸 아는 거잖아 아 초록불 오케이 이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 태민 하나하나 어드러블 어드러블하는 표정 세 명 세트 보여주세요 자 제발요 한 사람씩 한 단어를 말해 한 문장 한 문장이다 릴레이 홍보 타임이니까 칠집 하면 되잖아 칠집 새 앨범 많이? 굿 굿 굿 굿 굿 굿 굿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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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자 샤월에게 보여주고 싶은 슬로건 멘트가 있다면 콘서트 때 맞아 다 했던 거잖아 아니 근데 나는 확 와닿았던 거는 여기서는 한 두 개로 추릴 수 있을 거 같아 이거랑 보고 싶었지 이거 보고 싶었지 나도 나 할게 응 안 돼 저거 약간 SES 선배님들 노래처럼 해줄게요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이 순간 오우 야오 늘 구자리에 사랑해 사랑해 오랫동안 이어질 우리의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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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이거 하자 샤이니의 숨겨진 놈 띵곡 소개 타임 한 소녀씩 불러달라고 익숙함이 준 당연함 속에 우리의 사랑은 여인들처럼 희미해져 띵곡 소개? 까만 그림자가 밤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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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며들듯이 불꽃 저 편을 파고들어 내 안에 언덕 커버 또 이게 하나 있네 최근에 샤이닌의 유행어가 있다면 없다면 지금 새로 만들어 보기 방송 막 하고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편집은 저희가 안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김어미 방송 당하면 이제 방송 못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으시겠어요? 엄청 많이 쓰잖아요 요새 지금 다 한 거 다 했어? 여기다 놓은 거거든? 더 있나 봐 이거 봤어? 앨범 컬렉션? 오 많이 냈다 이거 선선호 때 있었던 로고인데 아 찾았다 또 찾았어? 어 어? 샤월에게 메리우 단어를 포함해 프로포즈하기 나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난 했어 아 잠깐만 혼자 해야 해 나 준비 좀 해야 돼 혹시 혹시 그 원하는대로? 메리우 노노? 안 됩니까? 된 거야? 됐어 어 뭐 묻었어 아름다운 희망 됐어 인간 조각 민호 대생 대회 스케치북을 활용해 12초 안에 민호 그리기 나 민호 형 잘 그릴 수 있어 아 그래서 3개 있는 거야? 내가 12초 할게 응 아니야 포즈 안 취해도 어차피 나 형 안 봐도 그릴 수 있어 시작 1 2 3 12 잘 그렸어 땡 온유 형부터 함드레 Sky 인중이 너무 긴 거 아닌가? 인중 축소 해야겠는데? 나 왜 귀에 3이 있어 댁엔 뭐야 이게 왜 못 해 기범 했고 아이씨 할 수록 더 취하긴 a 한 번만 더 거격히 해 시청자 1 15초 해보자 15초 한 번만 다시 해만 이거 재밌는데? 1 высок 4 crochet 15초 1 스탠리 머리 경계가 좀 생겼어 오케이 태민이 스탠리 잘 그렸다 형 잘 그렸어 나 이런 거 봐봐 민호가 얼굴이 엄청 작잖아 그걸 극대화 시켜봤어 스탠리 스타베리 다 튀어나온다 베스트, 워스트 뽑을게 베스트는 나 오히려 베스트가 드디어 배스트가 생긴 그치? 닮았지? 어 느낌있어 워스트가 이거야 너무했어 이거 네! 여러분 저희는 26분 29초로 29초로 출연자 중에 9위의 기록을 달성했다고 하는데요. 저희 샤이니의 정규 7집 앨범이고 무려 완전체로 3년 만에 돌아오는 거고요. 노력했으니까 여러분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돈콜리 많이 사랑해주세요. 샤이니 탈출! 바이! 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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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альные 스마트 4 Peregr장